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앞질러 가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도록 하라. 60년생, 무리한 투자,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라. 72년생, 나이 들어 응시한 시험에 합격하는 경사가 있다. 84년생, 시야를 넓게 가지고 천천히 단계를 거쳐 올라가도록 해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힘써 노력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라. 61년생, 구설수를 조심해라. 73년생, 때를 만났으니 이름을 떨치고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으리라. 85년생, 마음고생이 심해 긴장이 풀려 몸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정상 궤도로 올라서게 되어 승승장구한다. 62년생,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뜻대로 밀고 나가라. 74년생, 시기적으로 좋은 운을 타고 있으니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86년생,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함께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반드시 소원이 성취되니 여태껏 치성을 들인 보람이 있겠다. 63년생,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게 된다. 75년생,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진척이 있다. 87년생, 주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명예가 올라간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여유를 가지고 수양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64년생,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76년생,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88년생, 선택을 번복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온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주위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면 얻을 것이다. 65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때이다. 77년생, 정신 많이 지쳐 있어 병세가 악화되니 일단 휴식이 필요하다. 89년생, 어려움을 겪겠으나 포기하지 말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66년생, 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행 도중 상대를 만나게 된다. 78년생,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90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진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이익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되니 소원을 이루기 어렵겠다. 67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안정을 취하여라. 79년생, 남과 다투지 마라. 몸을 다칠 수가 있다. 91년생, 모든 물건에는 각각 주인이 있으니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한 번쯤은 웃을 일이 있겠지만 이도 오래 못 간다. 68년생, 사업의 실적이 늘어나질 않아 근심이 늘어나겠다. 80년생, 바른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다. 92년생, 어디를 가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쓸쓸하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독선에 빠질 수도 있다. 69년생, 서쪽으로 가면 길하다. 81년생, 길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낭패만 당하고 돌아올 것이다. 93년생, 마음이 작고 담이 크니 항상 안정되게 행동한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면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70년생, 어느 것도 지금은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82년생, 병이 들면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 되니 주의하라. 94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라.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질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71년생, 전업이나 개업을 하려 한다면 확실한 결단을 내려라. 83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95년생,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80년생,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거 trước 것으로 명광입니다. 감사합니다.